도커야 어딨어 도커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커 너 슬 슬 도커 잘 나와 개개인 티저 우리 잘 봤어 내가 그렇게 깨방점을 떨 줄 몰랐어 도커야 나 멋있게 한 것도 되게 많았거든 도커야 근데 그것만 나오더라 도커야 거의 악마 편집이었어 아니야 악마 편집 아니야 내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도커가 맞았어 멤버들은 내 팀이 아니야 멤버들은 내 팀이 아니야 처음으로 파란색 파란색 베레모를 썼는데 아니 승민씨 아까 리허설 때 정말 멋있었어요 바로 그 눈썹까지 딱 이렇게 내려왔을 때 모자가 너무 커가지고 리허설할 때 제가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감독님분들도 앞에 다 웃으시고 다 빵 터졌어요 보고 있는 다른 가수 이 손은 뭐지? 이 손은 뭐지? 이 손은 뭐지? 사랑입니다 나도 사랑이에요 사랑 나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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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는데도 항상 괴롭힘을 당합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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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핸드폰에 저랑 창민이형 귀엽지 않아요? 생기게 나왔지만 창민이형이랑 같이 찍었으니까 정말 기뻐요 이거랑 창민이형 여러분은 셀카를 찍는 장소 셀카를 그릇이요 이거 ルク뿌뿌뿌뿌뿌뿌뿌 이거 이건 안 돼요 이건 리허설 영상이야 오랜만에 제가 안스타를 귀엽지 숙주야 볶아 먹는 숙주 아이 나 숙주나물 좋아하는데 자 빨리 넣는다 오우~~~ 오늘의 이야기는 안녕하십니까 공포이야기를 좋아하는 스테게잇의 한민성입니다 안민성입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빨간 유치와 파란 유치가 어디서 유래됐는지 아예 씨가 직접 설명을 해주시겠답니다. 근데 네, 그걸 내 돈으로 줍니다. 네, 거짓말. 가자. 왜 이렇게 보는 거야?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왜요? 그게 나왔다고. 왜요? 너네들, 나 촬영할 때 웃을 때, 봐봐. 진짜 웃기고 있었는 건가요? 저만의 몰래카메라 시작할 건데요. 좀 이따 미니 팬미팅 때 스테이들이랑 같이 인사를 하고 Q&A를 봤는데 Q&A면 마지막 쯤에 제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케이크를 제가 들고 그러면 장근이 형의 몰래카메라를 제가 성공시키는 거죠. 지금 멤버들 저 빼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가 또 딩고에서 한 연기를 보여줬잖아요. 안녕. 딩고 보고 있을 딩고. 지켜보는 사람인가? 그렇게 무섭게 지켜보는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물 마시고 있지? 밥 먹어? 여기 거울. 토커야 안녕? 어, 인습션인데. 거울 안에 거울 안에 거울 안에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오케이 오케이. 토커야 이게 너의 모습이야. 토커야. 저거, 너의 권 degrees? 조금.. 내 얼굴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업정보호 기사입니다. 예... 양이 여러분. 보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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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노래를 춰다. 여러분 좀... 놀라웠죠? 아 근데 다뤄봤는데... 다뤄봤는데... 약간 없던 부대 보다 약간 떨랐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요? 아 진짜...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창민이 생일 이렇게 잘 챙겨주셨다고 합니다. 한 번 더 보고 실러워하고 라우레드 했었는데 네, 오늘 정말 우리 스테이키즈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화이팅! 예! 화이팅! 지금까지는 진짜 가장 포즈난 생일인 것 같아요 이제 밑에서 스테이가 최고가 되는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테이 고마워요!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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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 뭐예요? 김승민이요 아, 김승민이요? 네, 김승민이요 아, 네, 아이언 씨 김승민이라니까요 김승민이라고요 내 건 내가 쓸 거야 208 어우, 너 왜 이렇게 생일이 귀엽냐? 생일이 맞아, 이거 귀엽냐? 010208 이름 뭐예요? 이름이요? 어, 저는 양망교입니다 아, 오케이 양망교 아, 0812 인기가요 이렇게 아이엔 회원님 네, 이렇게 사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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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하냐? 나? 어? 형, 성민이 형 교육형이 생겼어요 예에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여기 등록성이 있는데 이거? 누구게 좋아? 아파룸을 가진다.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기다렸다. 우리 음악방송 활동 첫 주! 이렇게 마무리했죠? 잠들어버렸네요. 어디 가고 있어요? 댄스하이너를 가고 있습니다. 댄스하이너를! 인기가요. 무대가 정말 예뻤어요. 세트가 정말 예뻤어요. 정말 아니겠어요. 그래, 오늘 인기가요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지. 인기가요 샌드위치! 네! 오랜만에 샌드위치 먹었어. 그렇다면 댄스하이넿장에서 봐요. 너네 또완 whack다. 심장은? 나도 pictures! 뭐야? 뭐하는거죠? 선물세트네 우와 냄새가 너무 좋아요 나 먹고 싶단 말이야 먹고 싶지 뭐 할건데? 덕허야 오늘 나의 소중한 에어팟과 격그린산 해드리기 너무 슬퍼 근데 나는 격그린산 아닌데 물에 돌려버렸어 아셨어 그거 또 작별 아닐까? 그거 불쌍한 이별이야 지금 갑자기 이제 말이 안 나오는데 말을 못하는데 형은 이별이지만 난 사별이야 근데 에어팟은 가셨다고 아니면 보낸 거 아니야? 익사하셨구나 난 옷 한 벌 옷 입히고 가셨다고 옷 한 벌 옷 입히고 차가운 물속에 옷 300원짜리밖에 안 하는 그것도 정말 차가운 물속에 얼마나 추웠겠어 맛있냐? 맛있어 뭐야 포탄이야? 에프면 죽는 거야? 그래 다 같이 집자 파인애플을 먹었으니? 트로피카르 뼈가 오면 트로피카르 이던데? 서운하니까? 그럼 이 녀석도 그러면 이 창구도 이 친구는 나중 와 이거 뭐야? 파인애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I can see that I can see 하나 울지마 괜찮아 하나 둘 셋 하면 내려가 스트레이크 지정아 화이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근데 여기보다 나랏지? 나랏지 그렇지 3, 2, 1 지금 우울해안다 이거 만들어 봐 그리고 치킨 머스터브 치킨 머스터브 치킨 머스터브 밥 밥 밥 밥 형이 쓰레기 선물이라는데 아 오 아 우리 창문이가 선물이네 선물 아이 진짜 선물이네 폭탄이야 수리탄 수리탄 선물이 공장에서 잘못 제작됐어 수리탄 수리탄 이거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창빈이 형도 엄청 많이 나와 환불할게요 오케이 선물 택배 전호 3원으로 하고 배송 준비 완료 발송 1분 이 바보야 3분 3분 3만 원 오늘은 내가 1번인 줄 기대해 네 우리 예니 형 옆에 아주 좋아요 아니요 아저씨도 네 아저씨도 선물 배송 마이루 안녕 스테이를 만나러 갑니다 스테이를 만나러 갑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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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